자 심진이 오늘 내가 마주를 보여줄게요 자 언더서포트 내려주고 등판 올려주고 방석 밀어주고 와 그냥 자동으로 로봇이야 자동으로 언더서포트 내려가죠 등판 올라오죠 끝 등판 그만 자 승차 모드 끝 와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아 이 더위를 즐겨볼까요 심피디님 너무 덥다 햇살이 아유 심피디님 손 탄다고 손까지 이렇게 토시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 같은 복장으로 영상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데요 GV340 패밀리카 9인승 근데 본 차량도 역시 동일한 스노우 화이트버스 차량인데 완전히 틀려요 천만 은퇴자분들 주목하십시오 은퇴하시고 또 고생하지 마시고 본 영상 꼭 참조한 다음에 혹시나 원하는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예쁘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GFRP 재질의 안쪽에 이 솔랏 단열재 되어 있어서 완벽합니다 단열도 그리고 썬팅은 솔라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반사 그리고 사이즈 탭이 없네요 없는 이유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취향을 존중하니까요 그리고 일렬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렬쪽도 늘 자주 설명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춰 주십시오 일렬쪽 심패 미안해 정말 나 더워서 못 참겠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심패님은 밖에서 더운데 촬영하는데 에어컨 바람 샹샹 샹 천국이야 자 일렬쪽에 와 핸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고 실제 리얼 카본이기 때문에 쫙쫙 붙어요 손에 땀이 차는 거 미끄럼 방지 그리고 센서 살아있고 D컷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네요 비싼 건데 80만 원인데 많이 하네요 그리고 아트원의 특징이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모니터 지금 유튜브 실행 신나는 댄스 음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기아 순정 하이름에도 만날 수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죠 그리고 디럭스 디무진 시트도 새들 브라운과 함께 했고 이게 뭐죠 더싱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유튜브에 노래방 딱 실행하고 장거리 갈 때 한 곡씩 쫙 뽑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300km 가더라도 질리지 않다는 거 제가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1열쪽의 드럭스 디무진 시트 그리고 보조모니터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체크 브라운 제 신발 동일합니다 1열쪽은 자주 보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2열쪽에 어마어마한 것이 담겼는데 특히 은퇴자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실 거죠 2열쪽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천만 은퇴자 분들 고생 이제는 그만 해야죠 짜잔 와 넓은 레그룸이라 그래 뭐라 그래 이거는 요트 바닥 엄청 넓다 네 제가 신발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넓은 거 다 아니에요 심폐님 제가 더 보여 드릴게요 깜짝 놀랄 텐데 의자를 뒤로 한 번 더 밀어 보겠습니다 롱레일을 통해서 어디까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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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대각선으로 뭐 이렇게 누워도 될 정도인데 자 네명이 나 이렇게 등 기댈대 자 마주 보고 뭐죠 뭐 이건 완전히 그냥 거실일 정도가 되네요 그죠 너무 넓다 완전 넓은데 저도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블랙 하드 원단 베이지 그죠 완벽 차단 완벽 아니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귀한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 어우 차단 효과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햇빛이 뜨거울 때는 그죠 심피드님 이렇게 커튼은 아토한테 직접 생산한다고 했고 아 그냥 쉬고 싶다 너무 넓어요 여기서 그냥 평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하나 또 설명해야죠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완전히 뒤로 빠진 상태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등판을 짝 그냥 놔 그냥 넘어가죠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때 또 뭘 해야 되나 할 게 없네 어쨌든 이렇게 신형 릴렉스 버전에는 전동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뒤쪽에 물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멈춰 주셔야 되죠 등판과 방석이 수평을 이루지 않았죠 역시 수평을 이루게 해주는데 본 버튼만 딱 누르면 이건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수평 이렇게 붙는 것이 아트원에 이미 특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한 가지 또 팁 언더 서포트 버튼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놀래 끝났어 그냥 자기가 올라옵니다 자 그 사이에 침실 모드로 흘러면 베개를 한번 빼겠습니다 이거 측면에 신형 릴렉션 아 이쪽은 안 뺏겨요 하나만 오늘은 보여주자고 자 언더 서포트가 자기가 자동으로 딱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정지 끝 이 상태에서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연장 헤드레스트를 뒤로 쭉 가볍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벽에를 이렇게 꼽아주면은 그죠? 꼽아주면은 그냥 누우면은 제 키가 173인데 다리 밑에 쪽 얼마큼 많이 남아요? 네 많이 남아요 네 이렇게 하고 아 한숨 잘래 그냥 유튜브 하기 싫다 아 어떠신가요? 그냥 가볍게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출을 할 수도 있고 네 발을 당기면 롱내를 통해서 앞으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어디까지 오냐 우와 여기까지 옵니다 잘 비추고 있는거에요 심편이니 덥지만 다시 승차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승차 모드로 왜냐 은퇴하신 분들은 정말로 편해야 됩니다 뭐가 모든 것이 자 헤드레스트는 다시 이렇게 찍찍이 있는데 살짝 붙여만 주면은 바로 팔걸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방석 부분 이렇게 앞으로 당겨줍니다 왜냐 승차 모드일 경우에는 뒤쪽이 내려가고 앞쪽이 올라와야 되죠 이 상태에서 등판을 올리겠습니다 등판 스위치도 여주겠죠 등판 스위치도 이렇게 2초 정도만 누르면 자기가 올라와요 뭐하지 심심한데 헐 일이 없네 그 다음에 올라오는 동안에 역시 스톱 시키고 언더 서포트 내려보겠습니다 언더 서포트도 예전에는 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2초만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가요 자동으로 넘어가고 또 헐 일이 다음 또 준비를 해야 돼 아 스톱 뭐 이 정도로 넘겨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등판 더 올라오고 자 릴렉션 시트에 또 뭔가를 보여줘야죠 심피네님 정말이지 여기를 비춰주십시오 쫙 몸을 제가 뭐 몸매는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이 생긴 한데 딱 누르면 정말 편타 릴렉스 릴렉스 어디까지 올라가나 여기까지 올라가 아 마이바우 다 오라고 그래 벤츠 다 오라고 그래 정말 편해요 심피네님 그리고 이때 안전벨트는 뒤쪽에 있는 안전벨트 꼭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쪽에 그 다음에 하나는 반대쪽에서 3점식으로 딱 해줘야 됩니다 전동 침대 시트 편하긴 편하지만 안전이 가장 우선이죠 그리고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에 시트 랭클리시 테스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4인승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설명 덧붙이고요 언더서포트 내리고 와 정말 좋다 정말 편해요 이 정도면 뒷좌석에 승차 또 나름 좋지만 자 본 차량은 평소에 물론 4인승 4명의 승차를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차박 그렇죠 차박이죠 은퇴하신 부부가 두 분이서 이렇게 낚시의 골프 여행 골프 여행 차박 여행 모두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1열 2열 쪽에서 설명드렸고 상부 쪽에 펠리세이드 송풍구 자주 강조할 만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아트원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정말 정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여름에는 최고 그리고 모니터 역시 본 차량은 후석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전기장치가 빵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버튼만 누르면 1박 2박 언제든지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보고 소리 자체 스피커를 들을 수 있다고 자주 설명했고 전체적인 기능 디자인 모두 뭐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차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어디든지 비교해도 아트원은 금형 7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안 난다는 거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4세대 자 이렇게 1열 2열 쪽 살펴봤고 후석 속에 어마어마한 것도 설명 하나 남았어요 심피디님 후석으로 갈까요? 네 예스 심피디님이 저한테 유튜버라고 재밌게 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옆에 찬 거 이거 안 했네 아 맞아요 에어컨 송풍구 딱 대야 되는데 이제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진짜 강조합니다 에어컨 송풍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본 차량 역시 후석에서도 마무리 해야 되는데 상부부터 가죠 상부 속에 허니콘 블라인드 아트원에 직접 생산하고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그리고 캠핑등 스위치도 있습니다 캠핑등도 이렇게 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개방 시에 이렇게 주름식 가립니다 하지만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콘 블라인드 짱 그리고 옷걸이 보이네요 옷걸이 캠핑 가서는 수건걸이 그죠? 그쵸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고 아래쪽 비춰보시면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앞으로 중간 정도 간 상태 뒤에 공간이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는 캠핑 장비 뭐 낚시 도구 골프백 어마어마하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적지 오 마이바그 가는 골프백 3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따 돼 진짜 벤츠도 마찬가지로 S시리즈도 골프백 4개 안 들어갑니다 꺼지라고 그래 농담이고요 본 차량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아트원에서 최종 완결한 AP330 어마어마한 300A 인산절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중 충전기가 딱 하나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무시동 히터 에바 스페커 가솔린 전용 장착되어 있고 소화기가 이쪽으로 온 이유 많이 아실 겁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박스 이쪽에 휴즈박스를 점검하시면 되는데 점검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완벽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면 소리 안 나게 살짝 돌려주면 끝 박수! 전기장치 외부 충전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외부도 마찬가지로 충전할 때는 이렇게 여기다 꼽고 반대쪽은 이렇게 외부에서 전기 받으면 됩니다 220V 충전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왜? 주행중 충전 300A 항상 꽉꽉 차니까요 그리고 패널 패널도 마찬가지 최종분입니다 왜 최종분이냐? 이 부분 수납을 다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 조절 스위치 그리고 메인 스위치 220V 그리고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트렁크 테일 게이트도 한번 열면 닫히고 한번 열면 열리는 테일 게이트 왜 겁먹지 마 절대로 그리고 220V 아울렛 그리고 적산계 그리고 USB 아울렛 그리고 시그 아울렛 뭐 이 정도로면 됩니다 그럼 220V 꼽아갖고 전자레인지 등을 돌릴 수가 있는 스위치 패널도 최종분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뒤쪽에서도 확인 한번 해줄까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번 누르면 딱 1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오는데 이때 캠핑 장비가 있다든가 하면 캠핑 장비가 부서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동 시트가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편리한 기능을 줬는데 역으로 뭐 나중에 전동 침대 시트 찌그러다 하면 옳지 않죠 어쨌든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등판 자동으로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특허 방석이 등판 부분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거 정말이지 완벽한 수평 있나요? 대한민국 이렇게 많이 따로 오시는데 이렇게 완벽한 수평 되는 시트 은치 않습니다 그리고 언더 서포트 버튼도 역시 마찬가지로 1초 이상 눌러주면 자동으로 올라오고 열선 다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릴렉션 모드도 이렇게 시트가 각도 조절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넛스포 올라오면 자동으로 씁니다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를 빼고 벽에를 심어주면 최대 1900까지 완벽한 수평으로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이 이루어집니다 밖에 나가서 하니까 땀만에 바로 더워요 빨리 마무리할게 우리 심피들 힘들어해요 오늘은 이렇게 같은 복장으로 두 대 영상 담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이쪽에 비춰주세요 GV340번 그리고 본 차량 GV341번에 담겠습니다 전혀 용도가 틀리죠?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최고 본 차량은 천만 은퇴자분들 낚시, 골프, 그리고 차박여행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황제차박 4인승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톤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 용도는 정말 정말 달라요 다른 부분들도 다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이제는 가솔린 기준으로 선주문 차량 1땜 수단 정도면 충분히 원하는 용도까지 다 리폼까지 해서 출고해 드릴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네요 심피리님 땀 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휴가 전에 차 쭉쭉쭉 빠집니다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특히 우리 고객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